이 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듣고 싶은 얘기를 근거 있게 해주시거든요. 오늘도 그런 근거들 통해서 시장 흐름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유한타 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헌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은 아주 조금 상승전환했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주려는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말을 앞두고 유혹 증시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에게 참 한국장이 미국 시장을 쫓아가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이 조정이 그렇게 계속 장기화될 조정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결국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논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리를 얼마나 많이 내릴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그게 9월 18일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앞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다. 장기화할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는 경기 침체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 어느 정도 할지 이것에 따라서 증시 영향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준 2인자의 빅컷 염두에 둔 발언이 시장이 모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포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면서 또 우려감이 커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사실 그런 거죠.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경기 침체 가능성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금리를 좀 많이 올렸죠. 급격히 많이 올렸었죠. 그렇죠. 우리가 빅스텝, 자연스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특히 2022년 3, 4분기 이때는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이라고 해석이 되면 0.25%를 내리던 0.5%를 내리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느냐 이번 주에 또 나오죠. 그 숫자가 만약에 앞자리 수가 2자를 계속 보게 되면 아마도 시장은 좀 환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경기 침체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의 어떤 변동성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0.5%를 내려주거나 0.25%를 내려주거나 저희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이 이벤트만 지나가고 나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도표에 올려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리면서 0.25%씩 내리거나 0.5%를 내리거나 어쨌든 간에 짧은 기간에 1.5%를 내려줘버리면 이건 굉장히 빨리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더하기 2% 하면 4%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에서 1.25%, 1.5%를 내려주면 그 4%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빨리 내린다. 이러면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낮은 거고요. 또 만약에 금리를 빨리 내려줬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발해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낮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내려주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실제에 맞춰진다면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본부장님 말씀에서 주목한 단어는 이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네. 네.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걸 자꾸 지금은 아니냐를 보냐면요.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2개월 동안에 경기 침체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보통 15%, 20% 올라요. 그런데 이제 금리 내려주기 시작해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마이너스 10%, 15% 빠집니다. 확인하기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5%, 20%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지표를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죠. 장단기 금융차 역전 현상. 10년 마이너스 2년이 계속 지난 2년 2개월 동안에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다. 과거의 역사상 기계 플러스 전환을 하고 나면 한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90%의 확률로서.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식으로 봤을 때. 그래야 왔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런 예상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장단기 금융차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단기 금융차 역전하고 나서 보통 은행권의 대출 성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줄고요. 대출해 주고 싶지 않은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장단기 금융차 역전이 되고 나서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또는 급격하게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표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저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죠. 언제 오냐면 급격하게 빠질 때 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9% 상승률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두 자릿수 상승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까지 갈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과거 보시면 경기 침체가 안 온 굉장히 긴 기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쭉 가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10%의 상승률 넘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럼 아직은 지금 이 빨간 줄의 길이를 봤을 때 여력이 좀 남은 거네요. 많이 남았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 숫자가 지금 2.9%인데 10% 본다, 먼저. 그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경기 침체가 온다.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결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산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있어서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용지표가 경제 성장률을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요즘에는 뭐냐 하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한 사람이 생산해내는 양이 높아진 거죠. 저기 보시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인터넷이 딱 시작되고 나서 가파르게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업무 효율이 더 탄력받아서 좋아졌다는 그런 수치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저 값도를 또 높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고용지표보다는 뭘 봐야 될까요? 결국은 고용지표가 아닌 다른 걸 봐야 된다. 그게 생산성 지표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기술주들 흐름 보면서 나스다 밸류에이션 이런 거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도체라든지 AI 업종의 투자 타이밍과 전략을 다시 모색해보자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 1년 동안에 최근 7월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동안 딱 놓고 보시면 1년 반까지도 거의 매개니피션 7, 대형 기술주, 반도체, IT 이게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2년 반 만에 피봇이 일어나고 금리를 내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못 올랐던 종목이나 업종들을 들여다보자. 이런 개념으로서 다른 종목들을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혁신 사이클이 어디서 오고 있냐. 결국 AI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를 완전히 버리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스다에 있어서의 어떤 매력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내년도에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익 증가율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요. 내년도에 얼마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 19%, 18%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익이 없다, 증가가 없다라고 계산하고 경기가 도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나스닥이 적정 가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미 벌써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다 반영해놨다. 그래서 이제 금리만 내려주기 시작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또 제대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매그네피션 7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들여다보면 글쎄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 종목들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애플이 또 치고 올라요.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 애플 같은 매력도가 지금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16 플러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앞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로 보면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M7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저렇게 보시면 바로 이제 지금이 바닥이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W자를 만드는데 전 저점보다는 높은 저점.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추세. 그런데 이제 저기 파란색 보면 바로 내려가는 이 추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더블탑 만들었고 이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글쎄요. 저희는 지금 숫자를 들여다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AI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고 물론 좀 쉬어갈 수는 있으나 한 30%밖에 안 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W자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은 첫 번째 바닥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M7 종목들이 변동성이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 유 본부장님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본부에서 보는 이 관점은 펀더멘탈적인 매력도가 아주 크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 시점에서 대형 수출을 다 매도하고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AI 사이클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7 기술주도 짚어봤고요.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 또 있는데 최근에는 헤리스와 트럼프 아주 접전이다, 경합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헤리스 당선 시나리오에 관련해서도 주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약간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건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증시 어떻게 연동될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맞아요. 8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8년 전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다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법인세를 21%로 떨어뜨려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4년 동안의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보시면 헤리스가 당선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올리면 당연히 시장 안 좋죠. 그렇죠. 좋을 수가 없죠. 28까지 오른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만약에 올린다고 친다 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못 올려요. 이제 법안이 끝나고 나서 통과시키고 하고 그러면 2026년부터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업들, S&P 500의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한 2.3%포인트 정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또 나아싹으로 계산하면 한 2.7%포인트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크죠. 사실 ROE의 10몇 프로, 전체 ROE의 10몇 프로나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뚝 떨어뜨립니다. 어쨌든 이걸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올해 연말의 지수,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S&P 500이 5,400이에요. 딱 지금 지수 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아싹이 1만 8,34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떤 기대가치는 떨어진다. 매년 한 10% 이상, 15%에서 20%의 기대가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연간 단위로 겨우 한 10% 정도의 기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계속 들여다볼 거고요. 그게 쉽게 통과가 될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당선 시에 이런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나가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 한다. 이런 외신이 있던데 단수 선거 전략일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거 머리 아픕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슈로서 진짜 급선회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이게 의무화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케이스가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금요일에 8%, 9%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표를 하나 올려주시면 이게 바뀔까요? 대세인 거죠. 즉, 2B로 바뀌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지지를 한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국은 지금 지난 25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가 30%나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온난화 현상, 또다시 덥잖아요, 밤에. 글로벌 전기차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냐면 27% 성장률. 높은 숫자죠. 저런 숫자가 아마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론 헬스가 당선이 돼서 지지를 안 한다 그랬을 때 일식적인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렇지만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의 증가는 매년 20% 이상이다. 그렇다면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군가는 안도하시고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9월 시절 좀 약세장이잖아. 우려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쯤에서 조금은 수정을 해도 될 부분이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크게 제가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우선 첫 번째는요. IT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약간의 변화를 시키자. 어디에 변화를 시키냐면요.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테이블을 올려주시면 과거에는 7%대 성장률에서 이제는 11.3%대 성장률을 크게 확대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감안한다면 IT 업종 안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하드웨어 쪽을 80%, 소프트웨어를 20%만 투자를 하는 전략을 펴왔었다면 이제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드웨어 쪽을 많이 줄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늘리는 전략. 그렇지만 그래도 반반. 그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좀 구분해서 절반 정도씩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IT 위주의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IT가 지금 60%로 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 5% 정도가 어디로 가 있냐면 주택건설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그다음에 고유적인 어떤 금리 민감한 업종은 주택건설입니다. 물론 금융주도 민감한데 저희는 1%밖에 투자 안 하죠. 펀드멘탈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금리 민감하고 고유의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 주택건설이다. 여기에 대한 비중을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을까. 두 가지는 소프트웨어와 주택건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IT 위주의 투자는 유효하다. 비중 조절된 가운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중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건설, 주택, 소비 쪽에 어떠한 비중을 싣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서 포트 전략 한번 재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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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